자 이번 시간은 농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두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농지의 소유 관련한 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295페이지인가요? 여기서 경제 유전의 원칙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해서 소위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에요. 그래서 농업법적이 아닐 때는 농지 혹시 갖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할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구조를 하는거에요. 자 그랬을 때 시험에 뜨는거 농지의 의 농지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게 출제가 됐어요. 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료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가르쳐서 농지에서 이게 이제 부동산 세법 영역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답과수원 이게 이제 농지의 대표값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 파트가 출제가 됐는데 이 지목 전답과수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료지로 이용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농지라고 해서 지목 구성할 때 지목 얘기를 할거에요. 지목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단연생 식물의 재료지로 이용되면 농지로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제 농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농지가 아닌거 되게 많은데 두개만 외우시면 될거에요. 그래서 초지 하나구요. 그 다음에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초지라고 하는 것은 저런거죠. 젖소같은거 키울 때 풀밭, 돼지 키울 때 풀밭 이런 것을 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농업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구요. 그 다음에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라고 하는거.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이라고 하는거. 자 요것을 두가지 목적으로 재배할 수 있죠. 하나가 판매 목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나가 조경 목적인 경우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 목적인 경우 시골에서 조경수 심어서 파는 분들이죠. 근데 단독주택에서 자기 앞마당에다가 조경수 한두 그릇 심는거 그 앞마당은 어떻다 농지가 될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초지하고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농업인 20회 때 구성이 됐었는데 제가 분석을 좀 해놨어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자 땅을 얼마나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땅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것이 바로 농업인이다. 두번째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해서 농작물의 경작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농업인. 요건 이제 이렇게 가는거죠. 우리가 이제 노지재배라고 해서 어떤 시설도 설치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그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농업인. 그런데 시설 영농이라고 해서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때는 100평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농업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인으로 쓰여 농업은 1년 중 90일 축산업은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농업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넷 중에 하나의 요구만 갖춰도 농업인. 그 외에 시험 문제에 답이 됐던 게 그 다음 배제에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인 자라고 해서 이 외에도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이런거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쟁점이 안되고요. 정리하게 되면 부지 면적 기준으로 일단 노지재배하는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시설 영농을 하는 경우 330 이상 노동인으로서 녹업은 91, 축산업은 120일,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인 자. 그래서 연간 판매가 갖고 20회 때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하는 기술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법조문 구조에서 제일 뒤에 숨어있는 게 연간 판매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출제원들 연간 판매액을 가지고 답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농업인에 대해서 보셨고요. 두 번째가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농조업법인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험에 드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바로 농업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갖춘 농업회사법인. 이것도 농업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이 됐을 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은 양은 대단히 많고 출제양은 좀 작다 보니까 주로 숫자가 시험 문제 포인트. 최근에 주택법에서 숫자가 포인트가 되듯이 농지법은 전통적으로 숫자가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농지법은 숫자가 3 또는 3개월 또는 3년 이렇게 해서 3시리즈가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3이 아닌 거 두 개만 따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이게 바로 농업법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작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가 무엇이냐고 있을 때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등이 이용되면 농지 농업인은요. 자 바로 부지 면적 천재고미터 이상 또는 고정시 권실은 330 이상 노동일수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 그리고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조업법이라고 농업회사법인데 시험에 드는 것은 농업회사법인 중에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이 바로 농업법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논의할 것이 경작유전의 원칙에 예외라고 하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경작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성의 원칙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이 농지 소유관의 특례를 정할 수 없다 해서 다른 개별법을 통해서 이 경작유전의 원칙을 배제하는 조항 만들 수 없습니다. 자 한편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이 되는 것은 소유 제한의 예외 해서 원래 경작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소위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적주체와 관련한 부분 공적주체의 경우는 소유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농업 목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우리 이제 위의해야 될 것은 바로 공적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노어촌공사 그리고 하나만 더 욕심을 부르면 농지전용협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크게 3개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그리고 농지전용협의 뒤에서 이제 농지전용협의 설명드리게 될 텐데 농지를 전용 다른 용도로 영원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라는 것은 개인이 받는 것이고 한편 공적인 주체에서는 농지전용협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장난치는 게 뭐냐면 한국도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서 지방공사 아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닙니다. 우리 공법 6개 법 중에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적주체로 보게 돼요.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적주체이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적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지전용협의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공적주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인가요? 사적주체 관련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래 경자유전용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적주체 국가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지전용협의 등에 있어서는 소유 상관없이 무제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라고 봤었고요. 자 그리고 숫자 물어보는 문제 바로 사적주체와 관련해서 상속하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는 이농하는 자 각각 일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농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 사람이 농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고요. 일만을 넘는 부분은 처분할 의무가 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럼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농하는 자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역시 일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 원칙적으로 처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상속과 8년 이상 이농 이거 가지고 일만 일만 묻는 문제 자주 구성이 되고 있고요. 뭐 답이 되든 안 되든 얘는 자주 나오는 질문 그리고 좀 사이드 장점인데 주말 체험 영농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해서 앞에서 1천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게 바로 농업인으로 봤었고요.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하는 거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해서 1천까지 1천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은 농업인 1천 미만이다. 그러면 이것은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합니다. 경자 유죄농 원칙의 배제라고 해서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 등 소유 상관 없이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한편 사인에 있어서는 원래 경자 유죄농 원칙에 따라서 농업 목적이 아닐 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1만 그다음에 8년 이상 농업의 종상으로 이농원자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주말 체험 영농은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해서 딱 이 숫자 물어보는 문제 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관련해서 자, 이거는 이제 공법의 영역하고 부동산 등기법 영역 이게 이제 짬뽕이 되는 그런 파트인데요. 자, 거기 이제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게 됩니다.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속 교도소도 안 가고 쭉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권자 입장에서 신분증 제출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농지증 이게 이제 도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자, 40년 동안 농사를 쭉 지으신 분입니다. 마을 2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농지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농취증 필요하냐 불가능 불필요하냐 했을 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업인 입장에서 농취증이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시군 면장한테 도장이나 받아오면 그게 바로 농취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농지를, 농지를 자,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농취증이 필요하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공법의 영역에 있어서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말 체험 용농, 시험 연구 시절을 쓸 수 없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이때 농취증 필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될 텐데 이건 등기법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요.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때는 기본적으로 농취증을 필요로 한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아닌 공적인 주체가 공적인 주체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농취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타인의 농지가 아닌 경우 자, 개념상 자기 농지, 자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도 농취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이 아닌 경우에도 농취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기본 개념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마을 위장이에요. 그래서 옆집 농지를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취득하는 게 있으니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분석을 해 들어가면 자, 우리가 사인이 아닌 경우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국가, 지자체, 농어촌 공사, 혹은 농지 전용 협의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공적 주체, 농지 소유함에 있어서 농업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국가, 지자체, 농어촌 공사,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농지를 전용할 때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활용하게 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바로 협의라는 것은 공적인 주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 농지 전용 협의까지 묶어서 공적인 주체는 당연히 농지증을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게 개념상 좀 어려운 건데 타인의 농지에 취득이 아니라 자신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농업 법인의 합병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A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B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두 법인이 합병되게 됩니다. 한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인의 농지를 취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지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와 있죠.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이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법에서 245조 1항에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환자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때 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 바로 점유 취득 시효 소위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은 20년간 소유의사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개념상 뭐라고요. 20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리 법 논리적으로는 내 땅 내가 찾아오는 꼴이니까 농지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유 농재 분할 나와 있죠. 자 어떤 토지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토지 분할을 통해서 각각의 내 토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이라고 하는 거 자 아버지가 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 아들 상속인 한 명 있다고 쳤을 때 자 아들이 농지를 소위 취득을 하죠. 이런 거에요. 상속에 따라 농지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겁니까. 아버지 땅 내가 찾아오는 겁니까. 상속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한다 라는 개념이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에요. 아니면 아버지 땅을 내가 찾아오는 거에요.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죠.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건 변동이라고 해서 상속은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다 보면 겁나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농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야. 그 양반 입관하시게 되면 내 땅 되는 거야.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저 양반이 왜 내 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나 의심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다행인데 굳이 아버지한테 내 땅 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좋게 얘기했다가 먼저 입관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속이라든가 효취득 그 다음에 공유농제 분할이라든가 또는 농업법인 합병 이런 개념은 본질적으로 뭐라고 해요. 내 땅 내가 찾아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위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빠져 있지만 등기법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것은 바로 본등기를 해야지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등기법에 가게 되면 뭐 그런 거 나와요. 계약의 무효 해제 등에 따라서 원상 복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서 이제 이 부분을 갖고는 사실은 자 공법에서는 사실은 주말 체험영농 시험연구실을 습지하고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등기법에 가게 되면 여기는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취득하고 될 때 농취증을 요한다. 그래서 공적인 주책 국가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지전용협의 그리고 타인의 농지 가는 경우 상속과 농업법인 합병 공유농제 분할 효취득 뭐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농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가든 게스토는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하고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주말 체험영농 시험연구실에서 쉽게 외우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이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안이 경매했을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농지증 필요한 케이스와 필요하지 않은 케이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 나와 있는데 문제 중에 2번 문제의 경우 답이 지금 잘못 표시가 돼 있어요. 답이 3번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답이 지금 5번으로 잘못 표시가 돼 있습니다. 2번 문제 해서 그 답을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별 이슈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는 이제 한번 문제 구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지증 누가 발급해 주냐라고 했을 때 시구 읍면장이 발급해 준다. 이걸로 시구 구청장에서 한번 틀리게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챕터에서 주된 출제 논의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가 쟁점이 된다. 농지증 필요한 케이스와 불필요한 케이스 공법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주말 체험용농 시험연구 실습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등기법까지 가서 같이 묶어서 묶게 되면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증을 발급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대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재 이용이라고 해서 위탁 경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위탁 경영이 있고요. 임대차이 있고요. 이렇게 또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나오는데 이건 다 묶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일단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돈 줘 가지고 농사를 대신 짓게 하는 것을 위탁 경영. 근데 위탁 경영의 정의를 묻는 게 아니라 가능 사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기에 앞서서 우리 앞에서 자 농지법은 3년 3개월 3분의 1 3 시리즈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라고 미리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요.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보니까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나와 있죠. 애가 농사를 짓는데 분해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 야 너 그 농사 안 지으니까 농지 처분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위탁 경영 할 수 있다. 두 번째 농업법인의 청산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그래서 자 다 3 시리즈라고 했어요. 국내 여행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외여행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나와 있죠. 이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얘기는 지금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옛날에 한 10년 전 통합진보단 그 시절에 강기갑 의원 강기갑 의원 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도포자락 휘날리며 여의도를 휘지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남 사천에 그래서 농사진흥 속히던 분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고 처음에 비례대표로 처음에 당선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방호 의원하고 경남 사천에서 맞장을 떠서 당선이 됐던 그래서 그분은 다 좋은데 수연만 면도만 좀 했으면 참 더 인기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선거에 있다는 공직 취임 그분이 뭐라고요. 농업인이었다고요. 그렇다고요. 국회의원 됐을 때 농지 팔지 않고요. 국회의원 하셨다가 다시 지금 농사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묶어서 가야 돼요. 학교 시리즈가 몇 개가 있어요. 교도소 못 배운 사람들이 보통 교도소를 학교라 부릅니다. 진짜 못 배운 사람은 교도소를 뭐 국립호텔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아니죠. 호텔은 우리가 이제 건축업에서 숙박시설을 불리하는데 하여튼 교도소 학교고요. 군대 저 학교 다닐 때 4대 대학 이렇게 외웠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군대 해갖고 대학 학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병 취약 취약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교 시리즈는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과에 따른 공직 취임 질병 설명드렸고 아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3개월 이상 9개여행해서 숫자 나오면 다 모르고요. 3 3 3 3 3 3 시리즈로 무조건 농지법은 3 시리즈로 묶어서 가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3 시리즈 아닌 게 2개가 있다고 그거 외우고 기본적으로 다 3으로 묶어 가셔야 돼. 총 3개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주로 3 시리즈라는 거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가능 사유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2번 3번 우선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요.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주말 체험 용농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농지를 빌려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3번이 어려워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 사용 대하는 경우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이사람이 와서 실제 주말 체험 용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주말 체험 용농을 꿈꾸는 애들이 더럽게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 농지를 다 빌려주게 되면 내 이 땅을 가지고 딴 애들한테 소위 분양 비슷하게 해서 나눠서 주말 체험 용농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다? 농지를 임대해 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제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5번 얘기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같이 맞물려고 하는데요. 상속과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가 이농하는 자 각 일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넘는 부분은 처분을 의무가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임대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일단 시험용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 왜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이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뭐 답은 안 될 텐데 6번 항목에 8개월 이내로 임대 사용되는 경우 나와 있죠. 이거는 시험용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 뒤에서 바로 볼 텐데 원래 농지에 임대 찾기 기간은 3년입니다. 기본을 3년으로 삼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죠. 내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겨울에 보리농사 짓고 또 봄에 감자농사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와서 가을 배추를 재배하겠다라고 와서 농지를 임대하고 싶어요. 근데 그 가을 배추는 한 3, 4개월 밖에 필요가 없거든요. 농지가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농지 임대가 불가능한 거예요. 법상 그래서 지금 8개월 이내로 농지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 시험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시험용농 주말 체험용농 또는 주말 체험용농 할인원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 요구하고 아까 상속가 8년 이상 이동해서 각 일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넘는 부분을 계속 소유하고 싶다면 그때 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뭐 중요하지 않겠고요. 임대차 기각 원칙 나와 있어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낼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예요. 그래서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내릴 수 없어요. 원칙이니까. 그러면 시험에는 항상 예외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해서 자 답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몇 년으로 본다. 또는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요거 한번 시험에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사유 소위 일반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게 되면 3년 미만도 가능하다.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들 나옵니다. 보니까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까지 4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공통적인 이런 것은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위탁경영 가능사유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 디테일한 차이를 문제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련한 것이 자 취약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교도소 이런 경우요. 자 여기 가느라고 농지를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 있다고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겨우 2년 받았다고 그러면 2년 기간만 임대를 해주고 갈 수도 있다. 자 4년제 대학이 아니라 2년제 전문대학에 학교를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 2년으로 임대차 기간 잡고 갈 수가 있다. 군대를 가는데 남들처럼 그냥 3년 4년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공익근무요 18개월 간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기간 3년 미만으로 개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해서 학교 시일이죠. 교도소 그 다음에 취학 그 다음에 징집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다음에 부상으로 3개월에 치료 이런 것들에서 지금 여기 공통적인 요소를 자꾸 보셔야 돼. 어차피 시험장은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시리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걸 묶어서 디테일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위탁 경영 한 번 냈다가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를 한 번 낸다고 그럼 수험생들은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 시리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효력이라고 하는 것 자 원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채권계약에 불과하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사자 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원래 이런 구조 민법에서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개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임대인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새로 바뀐 임대인은 기존의 임차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갖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특례중앙을 두는 거죠. 그래서 임대농재양수인 자 이미 임대가 된 농지를 매수한 이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원래 임대차에서는 등기해야 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대책기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지 관한 시구 읍면장에게 확인을 받고 인도 받게 되면 대항력한다.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요.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고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국공유지 임대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파트가 출제가 됐는데 거기다 색깔을 하나 입혀준다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다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농지를 임대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다. 라고 한다면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조항은 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 3년 미만으로도 당연히 농지 임대 특약 유효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강행규정 이런 것들 다 배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임대차 관련 규정을 모두 배제한다.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대리경작이라고 하는 거 대리경작 숫자만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대리경작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농지를 놀리고 있는 거에요. 소위 유효 농지입니다. 이 놀리고 있는 농지에 아깝다 이거지. 그래서 대신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거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또는 시공구청장 유효 농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혹은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치고 시험 문제 쟁점은 대리경작 기간이라고 하는 거 몇 년? 3년. 농지법은 몇 년? 3년. 농지법은 몇 개월? 3개월. 농지법은 그저 3333 시리즈에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거 한번 답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토지 사용료 이게 이제 3이 아니네요. 3이 아닌 걸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요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대리경작자 수학령의 100분의 10을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분의 10 특이한 숫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요거 하나 자 요렇게 해서 대리경작 여기도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시험에 못 내고요. 괄호 넣기 문자 숫자 묻는 문자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처분 의무의 발생 등에서 자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자 경작 유전의 원칙과 같이 맞물려 있죠. 농지는 농업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처분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내 처분해야 되는 수단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박스 안의 내용 중에서 1번 항목이에요. 소유 농지를 자연재 농지계량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이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거꾸로 가는 거야.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서 휴경하는 경우 나와 있죠. 군대 갈 때는 어떻다? 처분할 의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질병 또는 취약으로 인해서 휴경하는 경우 학교 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나와 있죠. 이렇게 농지 처분 의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농지 처분 의무가 폐제되는 경우 자 이걸 외우죠. 징집, 질병, 취약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서 징집,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있어서는 처분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대리경자 그 다음에 임대책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요약이랑 같이 다 맞물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 항목 하나만 볼까요. 농지 소유 상환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요건 뭔 얘기냐면 아까 상속과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각 일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넘는 부분은 처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속이나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자가 각 2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다.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큰 장점 안 되고 거기 농지 처분 명령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한 처분 사유 외울 수 없어요. 일정한 처분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알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시군구에서 조사해서 농지 처분 의무 발생이 됐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처분 명령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농지 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먼저 뭐 한다고요. 처분 의무 발생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농사 안 되는 거 걸리셨습니다. 자 농지 처분 곧 하셔야 돼요. 라고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마침 백수야. 그래서 시골에 가서 갑자기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처분 명령 3년까지 유예할 수가 있다. 왜? 농지를 처분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년의 범위에서 처분 명령 유예할 수 있다. 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에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배제의 중요한 이슈예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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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활용하지 않아서 처분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를 사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시골에서 누가 농지를 사요. 이게 골치가 아픈 게 농지는 경자 유자인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농업인만이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해도 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요. 이때 바로 바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어촌공사가 매수할 수 있다. 논리구조가 뭐냐면 싸가지 없는 놈이거든.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했다가 이제 와서 농어촌공사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얘는 싸가지 없으니까 공시지가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나올 게 매수 청구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감정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챕터에 답이 되는 거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문제가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벌금과 이행강제금 변과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의 논의 포인트. 그리고 지금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농지를 이렇게 농업용도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명령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년 한 번씩 부과할 수 있고요. 숫자 외우셔야 되죠.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이 농지법은 3년 3개월 쫙 깔아버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대리경작이라고 하면서 대리경작에 있어서 토지 사용료 수확량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숫자 물어보는 문제밖에 구성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주된 이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3년 3개월 3분의 1. 3시리즈로 다 묶어서 이해를 하실 것.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넘어가서 이제 농재보전이라는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이에요. 그래서 농재보전 얘기 요즘에 잘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각 주의한 키보드 한 3개,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제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답 안 돼요. 답 안 되는데 기초 지문으로 구성이 되는 게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가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18회 때 답이 됐던 지문인데 바로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주제 농업진흥지역 농사 열심히 짓자. 라고 하는 그런 토지인데 이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두 번째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 바로 밑에 용도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외울 것은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두 개 외우셨어요. 하나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시 도지사 두 번째 특별시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다. 다음 편에 넘어가서 구분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거 두 개로 구분합니다. 이게 용어가 거의 비슷한데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을 묶어서 부를 때 이걸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을 묶어서 부를 때 쓰는 용어가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외울게요. 농업진흥구역이 무엇이고 농업보호구역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을 보게 되면 겁나 긴 지역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길어요. 그래서 시험에 뜨는 것은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외우셔야 돼.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것 빼버리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뭐가 된다?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그럼 이제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노른자의 땅이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추가로 농사하면 지어야 돼. 그리고 이런 농업진흥구역에 물길 같은 거 대주는 토지를 가르쳐서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정의를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은 외울 필요가 없고 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농업진흥구역은 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이런 식으로 말장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농업보호구역은 지능구역의 용수원 확보. 외울 게 뭐라고요. 그저 외울 게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지능구역의 용수원 확보. 지능구역의 용수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적이 농업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능구역의 용수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가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지능구역은 아예 외우면 안 돼. 지능구역의 용수원 확보가 뭐가 된다. 농업보호구역. 이 정의를 외우셔야 돼.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매수 청구라고 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매수 청구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앞에서 농지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소위 처분 명령 때리게 될 것이고 처분 명령 후에 매수 청구 있으면 싸가지 없으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국농업청공사가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농업진흥지역 내 농재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때 바로 농업청공사에 매수 청구하면 감정가 해서 두 개의 싸가지 없는 애는 공시지가 그리고 싸가지 있는 애는 감정가라는 정도의 계정 이 정도로 가시고요.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자 해서 이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자는 다시 두 개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 두 가지 패턴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돼. 자 요건요. 디테일한 내용. 원래는 이제 원래 법조문을 다 분석하면은 A4용도 한 서너 페이지 됩니다. 따로 주게도 외울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로 정리하십시다. 지금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만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외우셔야 돼. 요게 이제 어디랑 똑같은 구조냐면 우리 건축법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게 있어서요. 자 거주업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외우면서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른편 이렇게 가면서 다만 노대와 다락만 논의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경유실을 따져보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외우셔야 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지문이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무조건 오른편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농업진흥구역에서 또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럼 틀린 표현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법에는 뭐라고요. 농업진흥구역에서 또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을 종료를 한 A4원까지 서너 페이지로 쫙 깔아놨다고 그럼 출제위원은 아무거나 끌고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오른편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표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정말 방대합니다. 절대 학원 강사도 외울 수 없을 만큼 방대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무조건 다보다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설치할 수 없다는 틀린 표현. 그래서 여러분 자료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 박스를 한번 볼게요. 핵심 지문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 시설로써 그 부지 총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설인지를 따져문는 게 아니라 그저 시험 문제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농업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제 발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모두 다 설치할 수 있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출제인들이 요즘에 정말 심플하게 뽑아요. 무조건 다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아무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표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뽑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출제 트렌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기 밑에 있는 문제 중에 그게 이제 17회 때인가 관련 문제인데 이건 지금 별 의미 없어요.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16회는 벌써 12년 전 문제예요. 요즘에는 안 내는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 당시에 출제 어떤 이유를 보게 되면 왜 이걸 출제를 했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숫자 제한이 있는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이것만 숫자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제한을 써가지고 틀리게 뽑아주는 그런 문제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옛날 문제의 형태고 요즘의 문제는 무조건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이렇게 단순하게 뽑아봐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끌고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또는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이렇게 뽑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뭐뭐뭐뭐뭐 숫자 쭉 나오고 하면 이걸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외웠을까 안 외웠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치고 들어가세요 무조건 설치할 수 있다 그런 편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이렇게 정리해 주실 것 자 해서 농업진흥지역 정리해 볼까요 시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특별시에 녹지적인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이란 지능구역의 용선 확보 여기까지가 흔들어주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 문제 주된 경향 농업진흥구역에 이러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농업진흥구역에 이러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농업보호구역에 이러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농업보호구역에 이러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없다 그럼 틀린 편에서 사실 주로 이 챕터에서는 시험 문제에 답을 뽑는다면 바로 행위 제안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묶어서 한 문제짜리 봐야겠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주제 농재 전용이란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몇 개 공부하셨어요 농재 전용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기본적으로 농업 목적이 아니면 농재를 소유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경자 유전의 원칙에 예외로써 국가 지자체 농어총공사 농지 전용 협의 등이 있게 되면 농지를 목적과 무관하게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농취증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런 얘기할 때도 국가 지자체 농어총공사 농지 전용 협의 등에서는 공적 주체니까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 앱에서 주말 체험용농 시험 연구실 수 없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등에 있어서는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조문 후조를 보셔야 돼 지금 옛날 문제하고 요즘 문제하고 섞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본 틀부터 볼게요 농지를 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농지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법조문 후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 구조를 보셔야 돼요 자 이때 협의라고 하는 것은 공적 주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의는 공적 주체와 관리하는 개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허가 항목이냐 신고 항목이냐를 묻는 게 출제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앞에서 우리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고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만을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설 지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또 이러이러한 시설을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이렇게 봤어요 자 우리 농지법에서는요 허가 항목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자 우리 농지법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다고요 이러이러 엄청나게 많은 항목을 쫙 깔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미리 외우셔야 돼 자 일정한 시설 뭐 숫자가 쭉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노트 농지를 어린이노트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뭐라고요 신고 항목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 신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틀 아래에서 거기 전용허가의 대상에서 다음의 경우 외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1번 협의 나와 있고요 2번 협의 나와 있고요 3번 신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 거 아니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공적인 주체는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전용 신고하게 되면 개인의 경우죠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 거기서 굳이 쟁점이 4번 항목인가요 답은 안 돼요 자 불법으로 개관한 농지를 살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나와 있죠 이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농지라고 하는 것의 기본청의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적으로 이용된 토지를 농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숲이 있습니다 산림이 있어요 산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림을 화전이라고 그러나요 자 불 싸질러가지고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지목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뭘로 본다고요 농지로 보게 됩니다 불법으로 개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법으로 개관했던 농지를 다시 나무를 심어서 과거 산림으로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래 농지에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가니까 원래는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법 개관했던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은 따로 이 농지 전용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개념 하나만 좀 특이한 것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거기서 이제 외울 게 농지 전용 허가의 의무적 취소 이게 시험 문제의 답이죠 그래서 길게 읽으면 안 되고요 자 명령 위반하면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23, 24 연속 답이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안 돼 자 일정한 이유로 인해서 농지 전용 허가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공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장군이 일정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의 위반은 반드시 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건 이제 말장난한 문제 자 명령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를 할 수 있대에서 틀리게 나왔었고요 하여튼 두 번 연속 답이 됐던 질문에서 농지 전용 파트의 첫 번째 암기 항목 명령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명령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협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신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농업인 주택 등 쭉 종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이보다 훨씬 많아요 A4형제 몇 페이지입니다 해서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 구조를 다시 보자고요 어떤 경우에 허가 받으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법에는 그냥 원칙적으로 어떻게라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신고하면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결론 그 옆 오른쪽 지문 나와 있죠 요즘에 이제 새로운 문제 뽑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농업진흥지역 각계 농지를 마을회관 보조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무조건 다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다 뭐라고요 신고 가는 거예요 다시요 자 기본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 뭐라고요 신고 자 무조건 다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거 패턴 잡으셔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19회 때까지 마지막 구성이 되고 요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굳이 옛날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거기에요 규모 제한 없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경목창 이렇게 하나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목욕탕 창고 이 정도까지 어경목창 목창 어경목창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원래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농지법에서는 허가 항목은 따로 규정을 안해요 그래서 신고 항목만 쫙 규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경목창 나와 있죠 어경목창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목욕탕 창고 등에 있어서는 이런 용도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싶을 때는 신고로서 전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경목창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과거에 유행했던 그런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농업인 주택이라고 해서 바로 무주택 세대주 660제곱미터 이하 해서 자 내가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싶은데 농지에서 토지가 없어요 그러면 농지를 200평까지 어떻게 버리고 밀어버리고 거기다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문제는 사실은 좀 오래된 문제형이라서 요즘에는 잘 안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1번 문제 농지 전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우리가 외울 건 뭐냐면 숫자 없는 게 포인트예요 어경목창은 규모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인가요? 해서 마을회가 나와 있잖아요 해서 이거 나머지 지문은 숫자가 다 틀린 거예요 왜 숫자가 틀린 자를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요 그죠? 어경목창은 규모 제한 없이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17대 문제인가 그렇고 그 밑에 19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농지 전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아닌가 해서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목욕탕 나와 있죠 얘는 일단 맞는 거야 어경목은? 어경목창은 규모 제한 없이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대 어렵게 나왔던 것이 1가구 1주택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의 농업주택에서 그래서 이 농업주택은 무책세대주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사실은 직접 풀 수는 없고요 옛날 문제 유형이긴 한데 우리가 굳이 정리한다면 어경목창은 규모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등가입니다 그래서 다만 요즘에 출제 경향은요 뭐가 튀어나오든 간에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다 어떻게라 도정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 앞에서 우리 농업진흥구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기 같듯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전용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굳이 욕심을 부르면 그중에서 어경목창이라고 해서는 규모 제한 없이 전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용도배경 중개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두 개 남아있는데요 바로 납입농지보존부담금이라는 주제 자 볼까요? 지금 농지를 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일정한 경우 신고로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요 공적인 주체에 있어서는 협의하면은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협의하면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되면 농업용도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창고만 지어놔도 훨씬 더 농사짓는 것보다 돈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전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용을 막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아까 어경목창은 특히 창고 같은 건 규모 제한 없이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되면 이때 농지 보존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농지 보존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최대 5만원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시요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 자 농지 보존부담금 납입 사유 보니까 1번 전용 2번 전용 3번 전용 4번 전용 5번 전용 6번 전용 전용 나와 있죠 농지를 전용 허가가 되든 신고가 되든 혐의가 되든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 보존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 거꾸로 가는 거야 보존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 6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농지 보존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뭐냐 전용이라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전용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바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이런 편을 쓰죠 그래서 자 이것은 농지 보존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결론을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농지 보존부담금 파트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어떻다 농지 보존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뭔지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볼 필요 없어요 자 개념만 정리하면 농지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는 것을 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영원히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있어서는 보존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시험문에는 항상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옳으셔야 할 때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이런 이런 용도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농지 보존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중간에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우리가 부동산세법에서 공부합니다 연체료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100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따로 외우는 거 아니죠 우리 농지법은 다 3년 3개월 3분의 3 3 시리즈입니다 3이 아닌 거 두 개 강조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바로 대리경작이라고 하는 거 대리경작 기간 3년을 보면서 사용료 토지 사용료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100분의 20 이걸 제외하고 지금 농지법은 다 3년 3개월 3분의 1 3 시리즈로 다 숫자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행강제금하고 가산금의 개념을 물어봤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바로 지금 가산금은 100분의 3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 그다음에 대리경작 기소 토지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지금 3 아닌 게 두 개 예상되는 문제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농지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순환 때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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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